지금 보고 계시는 건 1784년에 쓰여진 성경책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건 1715년이고요. 말도 안 돼. 저 뒤에 있는 걸 보이시나요? 1743년이고요. 약간 중단력이 없어서 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가운데 있습니다. 옆으로 이동이세요. 이곳은 그리스도입니다. 예쁘다. 이곳은 높은 성경책을 보았습니다. 우리 자장은 내 써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 이것이 알게 됩니다. 그러면 마이콜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